삼성아재 치아보험이 높은 손흥으로 인해서 보장이 축소가 됩니다. 내일 11월 13일 6시, 6시까지만 가입이 되니 얼른 연락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자님 그리고 미래의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현재 삼성아재 치아보험이 높은 손흥으로 인해서 담보가 축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가입이 되니까 얼른 연락주시고요. 현재 치아보험 때문에 문의가 정말로 폭주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10시 다 돼가는데 지금 매우 바쁘거든요. 지금도 연락주시니까 빨리 연락주셔가지고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손해보험 업계 유일하게 임플란트 2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죠. 크라운이나 인내, 온내 이 모든게 보존치료가 하는데요. 보존치료비가 40만원까지만 가입이 돼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10년 납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최저금액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니까요. 20년, 15년 납입이 아니고 10년 납입으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10월 말까지만 가입이 되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삼성아재가 2주소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13일 오후 6시까지만 가입이 되니까 꼭 연락주시고요.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락주시면 상담서부터 가입,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 그리고 나중에 치과 가신 후에 보험금 청구 대행까지 모두 다 원스톱으로 제가 대행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주시면 제가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주평은 삼성아재 치아보험. 이제 안녕.